잠들기 전 함께 듣는 안나의 옛날 이야기 농부의 욕심 옛날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부지런하고 성실했지만 하루 세 끼 겨우 밥만 먹고 살 수 있었죠. 나는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살아생전 똥똥거리면서 한번 살아봤으면 농부는 부자가 되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세월 기도하고 수행을 한 노승이 마을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마을 입구에 나와 노승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저녁이 다 돼가는데도 노승은 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마을에 안 오시는 거 아니어요? 날도 어두워져 가는데 아휴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나도요. 배고파서 집에 가야겠어요. 사람들은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갔지만 농부는 스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혼자 있었죠. 어느덧 시간은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드디어 스님이 오시나 보네. 농부는 서둘러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노승이 오고 있었죠. 노승은 농부를 보며 합장했어요. 이 늦은 시간까지 뭐 때문에 이 늙은 중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예, 스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농부가 이렇게 간청하자 스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자 되기가 소원이라면 거북산 골짜기에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셔보십시오. 절을 지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부는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스님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죠. 다음날부터 농부는 거북산 골짜기에 올라가 절을 짓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아담하고 깨끗한 절이 지어졌어요. 농부가 법당에서 정성껏 부처님을 모시자 스님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주지스님은 사찰을 지은 농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제가 불자님께 좋은 날짜와 묘짜리를 알려드릴 테니 부모님의 묘를 이장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부는 주지승이 정해준 명당에 이장을 하고 정성을 들였어요. 그러자 그날 이후부터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고 농사는 풍년이 되었어요. 몇 년이 지나자 수많은 하인을 거느리는 마을 제일가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부자가 된 농부는 거만하게 거들먹거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모진 말을 하며 무시했어요. 자기가 언제부터 부자였다고 저럴까요? 그러게요. 아주 못됐어요. 우리 남편이 쌀을 좀 빌리러 갔더니 만나주지도 않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부자가 된 농부를 손가락질하며 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줬던 노승이 농부의 집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하고 있었어요. 하인이 노승을 안으로 모시자 농부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나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이냐? 예? 스님이 연부를 하시길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심한 것. 농부는 하인을 야단치며 쫓아내고 노승을 마주했어요. 스님께서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예. 불자님께서 시주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왔습니다. 참나 시주를 제가 왜 합니까? 스님께 줄 쌀이 있으면 떡이나 해 먹겠네요. 당장 나가십시오. 맡으라고 있느냐? 저 늙은충을 당장 내쫓거라! 면박을 당한 노승은 대문 앞에서 합장을 하고 돌아섰어요. 그런 노승을 보며 하인들은 미안해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아랫마을에 용한 점쟁이가 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농부도 그 소문을 듣고 점쟁이가 궁금했어요. 그렇게 점을 잘 본다고 하던데 나도 한번 가볼까? 가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물어볼까? 밤새 뒤척이던 농부는 아침 일찍 아랫마을에 있다는 점쟁이를 만나러 갔어요. 여보시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어? 복체는 두둑하게 드릴 테니 잘 좀 봐주시오. 점쟁이는 엽전을 던지기도 하고 쌀을 던지기도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주지승이 알려준 묘자리는 땅의 기운이 다 됐으니 이장을 하시지요. 이장을 안 하시면 대주님의 명도 온전하지 못할 듯하네요. 농부는 점쟁이의 말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일꾼들을 데리고 산소로 올라갔어요. 당장! 당장 묘를 파거라! 이장을 해야지! 이장! 마음이 급했던 농부는 직접 떼짱을 걷어내며 소리쳤어요. 일꾼들이 땅을 파고 있는데 묘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일꾼들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일을 멈췄어요. 그러자 농부는 계속해서 땅을 파라며 호통을 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시 묘를 파기 시작하자 땅속에서 학 두 마리가 구슬을 감싸안고 슬프게 울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 이게 무슨 일이래요? 세상에! 묘 안에서 학이 살고 있었나 봐요! 일꾼들은 이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농부도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죠. 이날 이후 농부가 하는 일은 뭐든 잘 되지 않았고 재산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뿐 아니라 집안에는 우한이 들고 사찰의 스님들은 모두 떠나고 절터에는 빈대만 들끓게 되었어요. 행복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과 행복한이 궁금해할 수 있는 일은 없애요. 행복한이 넘어요. icht사실과 행복한이. 행복한이 남아가는 정말 잘 어울리고자고, 행복한이 덧붙이고, 행복한 рядом. 행복한이. 행복한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